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공하게 될 차량은 카니발 차량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품을 보시면 전철 작업을 모두 완료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한번 가까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맨날 뿌리는 모습만 보여 드렸지 건조된 모습만 보여 드렸잖아요. 지금 이 용접 부위들 전부 다 녹화는제를 다 적용시켜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용접 부위에서부터 녹붓이 가장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은 두 번에 거쳐서 녹화는제를 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모두 다 건조가 된 모습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접 부위는 다 빠짐없이 녹화는제를 적용해 드렸고요. 이런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캡을 이용해서 보호를 해두었기 때문에 정비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통이 지금 플라스틱이에요. 녹 부식으로부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킹을 해서 보호를 해두었고 연료통을 받치고 있는 거는 스틱이기 때문에 따로 마스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세라미 온도프팅 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죠. 카니발 차량이라든지 펠리세이드, 그 다음에 소렌토 순정 스텝, 사이드 스텝이 있는 차량이 아니라 이 차량도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전동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 스텝이 아니라 순정으로 달려있는 스텝도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요. 카니발 차량은 지금 이 사이드 스텝도 지금 마찬가지로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킹 및 커버링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프런트 서브 프레임인데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용접 부위가 엄청 많아요. 이 부분들도 녹화는 재료를 다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도 해당 차량도 지금 아침에 비를 맞고 와서 하부가 많이 젖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 케어까지 완벽하게 하고 지금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점심이 후딱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모두 전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라미 온도코팅 시공만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겨울철에 염화칼술 때문에 온도코팅을 많이 하시는데요. 날씨가 풀렸다고 해서 아, 그냥 조금만 더 타다가 그냥 타다가 겨울철에 해야지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해야지 하시면은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부는 신차했을 때 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염물질이라든지 각종 뭐 오염물질로부터 묶기 전에 시공하시는 게 하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세라미 온도코팅 시공이 진행되면은 바퀴도 내바퀴 모두 빠짐없이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해서 안 되는 부분들 저기 안쪽에 숨어있는 커넥터까지 완벽하게 다 마스킹을 했고요. 지금 저희 브리즈코리아에서 언더코팅을 시공을 하시면은 서비스로 아펜단 격백에는 방음콤맥터가 적용이 돼요.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저가형 제품이 아닌 프리미엄 제품으로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세라미 온도코팅 시공 후에 건조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니발, 하부, 지금 코팅이 모두 완료된 모습이에요. 지금 하부 보시면은 저희가 트렁크 쪽이죠. 트렁크 쪽도 마찬가지고 로우암, 서브프레임, 스프링 그 다음에 하부 전체 서브프레임까지 다 시공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지금 저희가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코팅제로 슐딩 처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너옥스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로우암도 마찬가지로 시공이 되었고 매끈매끈한 표면으로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하부를 보호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볼트류들 아까 전에 보호했던 볼트류들은 지금 알루미늄 코팅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쪽 안쪽 사이사이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시공되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완벽하게 높으식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깔끔하게 시공이 된 그런 하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동이 심한 스프링에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물론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공으로 오히려 더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료통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부식으로부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마스킹을 해서 보호를 해놓은 모습이고 지금 얘를 잡아주고 있는 지금 연료통을 잡아주고 있는 얘는 스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로 이쪽 보여지는 부분만 아니라 이쪽 바깥에서 보여지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린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깥쪽도 시공이 되어야 될 곳 그리고 시공하지 말아야 될 곳 정확히 구둘을 지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탈거 가능한 부품들은 탈거를 해서 완벽하게 안쪽까지 시공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배선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에 연결되는 배선이에요. 지금 가까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탈거를 해놓았어요. 탈거를 해놨는데 이렇게 코팅이 하나도 묻은 곳 없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마스킹이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장착이 되고 문제될 일이 전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프레임이죠. 서브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홀 안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은 다 이너왁스예요. 이너왁스도 아끼지 않고 스프링식으로 찍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를 이용해서 360도 홀 안쪽을 회전시켜서 완벽하게 내벽 코팅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부는 차근차근 이제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서 보여드렸어요. 하부는 이렇게 시공이 깔끔하게 되었고요. 이제 휀다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휀다 안쪽 모습인데요. 휀다 안쪽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시공해야 될 곳 정확히 구분 지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커넥터 잭이죠. 커넥터 잭 커넥터 잭도 깔끔하게 코팅이 묻은 곳 없이 시공이 되었고요. 깔끔하죠? 휀다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바퀴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차주분께서 하부를 쉽게 볼 수 없는 만큼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를 해드리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 게 언더코팅이에요. 일반적으로 외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시공이 되어있으면은 언제든지 차주분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하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끼워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탈거하고 싶어도 연장이라든지 부품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 언더코팅을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즈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샵처럼 저희 본점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언더코팅 시공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프로샵들은 언더코팅 하실 때 각각 시공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 놓을 거예요. 작업이 완료되고 사진까지 내 차가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 사진까지 전부 다 전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부는 걱정 안 하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버벅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시공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장착만 하면 이 카니발 언더코팅 시공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도 밖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꼭 하부는 겨울철에 염화칼슘으로부터 부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빗물 그 다음에 염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식이 발생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출구와 즉시 시공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언더코팅은 저희 브리즈코리아에서 시공을 받아보시면 후회 없는 시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